어제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포기버름에 갔어요. 저는 지하철로 갔어요. 아파트에서 포기버름까지 지하철로 20분쯤 걸려요. 저는 중국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중국 식당에 만났어요. 저는 친구 와이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못 봤어요. 오래간만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하고 같이 카페에 갔어요. 저는 차 마셨어요. 보통 오전에 차만 마셔요. 후에 지하철로 집에 갔어요. 오늘 너무 배고해요. 그래서 잘 거예요. 음... 그러지만 지금 11시 25분에 이에요. 아마 시간이 없어요. 아침 식사를 못해요. 괜찮아요. 저는 자를 좋아해요. 배고파. 배고파. 아이고 지금 너무 배고파. 하지만 아파트 옆에 가까운 카페 있어요. 집에서 카페까지 걸러서 아마 5분쯤 걸려요. 이 카페은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싸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Americano. 저는 flat white 트라이요. 하지만 미국에 보통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Americano를 마셔요. 지금 커피하고 음식을 있어요. 저는 기분이 행복해요. 오늘 수업이 12시간 55분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요. 제 학교 아주 가까워요. 아파트에서 학교 가지 자로 보통 10분 걸려요. 저는 미국에 드라이버스 리센스 있어요. 그래서 운전해요. 한국에 없어요. 그리고 운전 못해요. 그럼 지금 학교에 가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요. 결방하게 한국 갈 거예요. 저는 가족이 어산시 경미도에 살아요. 저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가족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산에 만나러 갈 거예요. 결방하게 아줌바 갈 거예요. 저는 한국하고 미국 군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군 친구는 한국에 살아요. 제 베스트 브랜드 마이클도 아내하고 같이 한국에 살아요. 저는 친구하고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서울에 가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집에 가족하고 같이 삼대탕을 먹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부모님의 자리에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직航이 powiedział. 이렇게 работ – 지금 날씨가 있었던 부분에 집사입니다. 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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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집사와 함께ics는 중간에 남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용도 가능 hacer. 그리고 이제 공도를 주시는 채용으로 이제 한국의 재택청객들. 감사합니다.